지구촌 36억 여성의 힘으로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국제행사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져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박희경 국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롱찬 함성 속에 카드 섹션이 펼쳐집니다. 만여 명이 만들어낸 카드 섹션은 전쟁 없는 평화 세상을 여성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 국적이 다르지만 참석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평화를 촉구합니다. 평화 실현을 위한 36억 여성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세계 여성 지도자들은 세계 평화를 위한 전쟁 종식 국제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유 petitzug 시각 세계 저희가 일 결정 تenge Gracatro capitalist кр 남자 g60um And we need to send the message of peace I think I was motivated by peace in working for peace for our families, for our communities, for our countries, these societies, like is very important so that we create happiness toZe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테러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 100여 명의 여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포럼은 의미가 큽니다. 전 세계에 200개 지부를 두고 있는 비정부단체인 IWPG 국제여성평화그룹은 테러와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포럼과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리포트 박희경입니다.